오늘 서울에는 이렇게 한방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시간당 1cm 미만의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는데요.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일부 동쪽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저녁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까지도 빙판길 조심해주셔야겠고요. 모레까지 이 추위는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이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중분해를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춥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강릉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인천은 아침에 영하 8도, 한낮에 0도에 머물겠습니다. 연천과 파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경기 동부 한낮에 3도를 밑돌겠습니다. 안성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서울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